기쁜 소식 청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키아라의 선택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 키아라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시모네와 크리스티아나 부부입니다. 주인공인 키아라는 장애를 가진 두 아이를 하늘로 먼저 보냈고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키아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아라의 이 짧은 생애는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현대인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성인이라 불리며 관심을 갖게 한 것일까요? 이 책은 키아라의 삶의 여정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어 하느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독자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추천 글 우리가 본 것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법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루카보금의 첫 구절입니다. 시모네와 크리스티아나는 키아라, 코루벨라, 페트릴로의 전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키아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제가 키아라의 장례 미사에서 강론 끝에 키아라에 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희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수천명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키아라에 관한 증언과 인터뷰, 자료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이고 놀라우면서도 마음을 잡아끄는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이 열렬한 관심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가 그녀의 사연과 관련된 기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일간지에 기사가 실리고 책이 출간되었으며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런 경우 흔히 그렇듯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정보의 부족과 맞물리면서 실제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석과 지어낸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키아라의 남편 엘리코가 사방에서 몰려드는 요청에 일일이 대처할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털어낸 다음 키아라의 이야기를 많은 믿는 이들과 또 믿지 않는 이들과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엘리코와 나는 시모네와 크리스티아나에게 언제나 루카보금사과를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적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책은 일어난 일에 관한 저자들의 관점뿐 아니라 시모네가 수집한 친척들과 친구들의 기억도 담고 있습니다. 키아라가 겪은 모든 사건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들 덕분에 이 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며 요한보금의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앙의 증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살아가라 그리고 사랑받도록 내맡겨라.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키아라와 엘리코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비부모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은 감추고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키아라는 정치학 학위 과정에 막 등록을 마쳤고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던 엘리코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인을 도와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이 임신도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키아라에게는 주치의가 없었다. 첫 검진 시기가 다가오자 키아라는 엘리코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만났던 젊은 부부가 생각났다. 그 아내 다니엘라가 산부인과 의사였다. 키아라는 다니엘라와 공감대가 있음을 금세 알았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대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페루에서 봉사활동할 때 찍은 사진들을 보았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죠. 그런가 하면 남편인 막시밀리아노도 이 두 젊은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날 저녁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막시밀리아노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는 두 사람이 곧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는 아내의 명함을 주면서 말했다.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특히 산과 전문이에요. 아마 앞으로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아라는 임신하자마자 다니엘라에게 도움을 구했다. 키아라와 엘리코는 퍽 만족하고 있었지만 다니엘라는 키아라에게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러웠다. 키아라가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답지 않게 왠지 심각하고 근심에 젖어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라는 혹시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는지 그래서 갑자기 서둘러 결혼한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키아라는 시간이 갈수록 마치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올 아기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날 밤 키아라의 대답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얼어붙었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뒤로도 마치 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초대처럼 키아라의 말이 불쑥불쑥 생각났다. 첫 진료는 잘 끝났다. 키아라의 걱정이 기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은 성탄 이후 받은 두 번째 진료 때였다. 키아라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외래 진료실에 있었고 엘리코는 거기에 없었다. 결혼한 직후 엘리코는 치통을 앓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 엑스레일 찍어보니 아래 턱뼈에 구멍이 나 있었다. 종양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키아라는 걱정스러웠다. 바로 그날 아침 그들은 임신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데다 엘리코가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마주하게 되자 키아라는 충격에 빠졌다. 알고 보니 엘리코의 병은 치근낭이었고 그것은 키아라가 두 번째 진료를 받기 몇 시간 전에 제거되었다. 검사가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다. 다니엘라는 아기가 분명 딸 같다면서 인신 14주쯤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런데 화면으로 태아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다니엘라의 안색이 갑자기 바뀌었다. 차분하던 얼굴이 슬픈 기색과 함께 어두워졌다. 키아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한마디만 물었다. 이게 머리인가요? 그 물음은 다니엘라가 진단 결과를 밝히게 놓는 말과도 같았다. 키아라는 침묵 속에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다니엘라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다니엘라가 힘겹게 설명했다. 저기 키아라 심각한 기형이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손상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다른 장기들도 연관됐는지 보려면 2차 초음파 검사도 해야 해서 아직은 이 정도밖에 이야기해줄 수 없네요. 진단 결과 문해증이었다. 아기에게 두개골이 없었다. 이런 경우 법은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성유안바오로 2세 교황은 육신은 하느님의 영원성에 숨은 신비를 가시적 현실세계로 옮기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그 표징이 된다라고 했다. 육신은 우리가 선물이 되기 위해 또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키아라의 자궁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작은 몸에 이 사명의 절박함과 숭고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다니엘라는 검사실 밖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키아라는 매우 침착하고 힘있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키아라의 침착함에 놀란 다니엘라는 이 아기를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를 키아라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검사실에서 나온 키아라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에게 안겨 울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 너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녀를 깨우치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주님께서 언제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제 유일한 걱정은 이 소식을 엘리코에게 어떻게 알리지? 하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약혼했을 때 그들은 보금적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은총을 받았고 그분을 만나고자 갈망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다른 문제다.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예라고 말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몇 시간 뒤 엘리코가 아직 회복실에 있을 때 키아라는 다니일라가 권한 추가 정밀검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칼라 입체 초음파 검사였다. 마리아 그라치아 레티치아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고 키아라는 아기의 문제를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작은 아기에게 두개골이 없었다. 검사하던 의사는 다른 검사들을 받기 전에 초음파부터 바로 했더라면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키아라가 물었다. 아니요, 낙태하기 위해서요. 의사가 대답했다. 방금 딸이 움직이는 것을 본 키아라에게 그 말은 비열한 공격이었다. 마리아는 태어나도 살 수 없다는 게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러나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도 명백했어요. 거기에 아기가 있었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조금도 아기를 거슬러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기를 지키고 싶었고 나를 위해 아기의 생명을 가로채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코는 아직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키아라는 다시 혼자서 집으로 왔다. 엘리코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직 마취에서 덜 깨어난 엘리코가 묻는 말들에 두루뭉실하게 대답했다. 엘리코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했고 다른 것을 더 묻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키아라는 초음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검사가 연기되었다고 말을 지어냈다. 그날 밤 키아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힘든 순간이었다. 왜 하느님께서 자신과 엘리코의 삶에 일을 허락하셨는지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 또한 그녀는 자기의 몸 상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 일을 두고 자신을 탓했다. 키아라는 임신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었다. 이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초음파 검사를 했던 의사는 키아라가 그렇게 말하자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키아라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혼자서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물음 가운데 가장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왜 하느님께서는 남편이 있는 데서 이 일을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키아라는 하느님께 물었다. 왜 저한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키아라는 딸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어떻게 할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임신을 유지한다는 내 생각은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키아라는 하느님께 울부짖었다. 그 힘든 순간 키아라의 눈길이 성모상에 가닿았고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평화가 마음에 차올랐다. 키아라는 이렇게 썼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운명으로 단재받은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키아라를 두렵게 한 것은 결혼한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엘리코가 아기에게 문제가 있어 태어나도 죽을 것이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키아라는 엘리코에게서 어떤 반응을 보게 될지 두려웠다. 그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키아라는 생각했다. 남편은 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려고 할까? 아니면 나 혼자 짊어져야 할까? 그가 나를 이해할까?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면서 키아라는 정신이 들었다. 성모님 안에서 키아라는 자신을 보았다. 특별한 임신 자기 눈앞에서 죽어갈 아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 키아라는 성모님과 똑같은 상황이 놓여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에게 요구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자신에게도 요구하고 계셨다. 조금씩 키아라의 지평이 변화되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게 해달라고는 청할 수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에일리코에게 딸 이야기를 전할 말을 찾다가 키아라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터놓고 다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가 대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